강도가 들었나요? 닌자라도 나타나셨나요? 아니 어제 휴방을 한 이유가 한참 치과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어제가 딱 마지막 사랑니를 빼는 날이었어 4개 다 발치가 된 상태인데 어제 진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발음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방송을 쉰다곤 했는데 괜찮으면 킬라 그랬거든? 어... 아니야 3개 뺄때는 어? 뺄만한데? 나쁘지 않은데? 했거든요 어제 마취가 너무 안되는 거야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게 된 계기가 충치 때문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관리에 있어서 되게 소홀했단 말이죠 심각성을 깨달아가지고 진짜 관리 열심히 하거든요 치실도 쓰고 밥 먹자마자 바로 이빨 닦고 하루에 이빨 4번은 닦는 것 같아 진짜 여러분 3분을 투자해서 30만원이 아껴주고요 3년이 편안합니다 예 이빨 관리 잘해야 돼 다시는 사랑니 빼나 봐라 다신 안 뺀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 holy 오 살았다 만화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운명의 제를 빨리 뽑아가지고 파밍을 좀 빡세게 해볼까 오케이 여기 무한 푸시 할게요 일단 실스 거의 안 놓치긴 했거든 이렇게 파밍전으로 가면 서로 좋긴 할 듯 마숨팔까지 아 까비 전면뺨 개이득 전멸 빠진거 존나 웃기네 오이오이 넘네 선 밀고 집 가고 싶은데 얘 눈 돌았다 아 까비 아 까비 조금만 잘했으면 잘하면 딸지도 닫다 닫다 이 녀석아 나는 티를 아꼈거든 그래도 어떻게 어거지로 한번 따긴 했다 그럼 이제 뭐합니까 오버파밍 해줘야겠지 아 한마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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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오이구 아이구 아이고 안대 포글 아 몇 칸 뜯기는 거야 그만해 이 녀석아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 라인전을 더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왠지 와와와와 어 사판이라 그런지 실수가 많습니다 아 문도 왜 안와 다 밀어버린다 아니 유충 6개야 2차 날아가는데 아니 아니 이게 맞나 나 그냥 폭식을 했는데 간다 왔다 왔다 늦었지롱 그렇게 공들이면 뭐할거여 어? 공이 또 돌았어? 일로 와줄사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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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쫌 어허야 쎄다? 하하하하 이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쪽으로는 공포 걸린다? 하하 이쪽으로는 공포 걸린다? 하하 엠 엠 이렇게 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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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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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왠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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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깎아 아니 얘들이 당검 한대 맞고 자꾸 도망가 아 얘도 도망가잖아 데미지 말이 안되는데 야 너는 집 터진다 그래도 뭐 한가지 다행인 점은 운명해제 너프가 취소됐다는 거인 정말 다행이다 이걸 싸워줘 손해 같기도 하고 아 라인전이 진짜 쓰레기 같긴 하다 얌전히 받아먹죠 아 배드인데 원활하지 않네 라인전 아래에 있네요 발앱은 지켜야 오버파밍이 될 듯 아 뭐요 나쁘지 않은데 원거리 미니언 하나 남겨놔서 당겨지죠 툭 먹어버렸어 어 왜 이렇게 아프냐 전멸 쓸 거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건 집에 가야지 왠지 속을 거 같았음 점화까지는 쓰지 말걸 저거를 맞으면 안 된단 말이죠 갉아먹는 거야 이렇게 이뇨소기 이뇨소기 이런 어리석은 녀석 GS 안먹어? 이런 단순한 녀석을 봤나? 저 칼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초반에 솔킬을 따임으로써? 아 이 새끼는 잣밥이구나 이 새끼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심어두는 거지 탑샷코가 지금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게 또 재밌는 게 나오면 다른 거 할 거예요 지금은 탑샷코가 좀 재밌는 거 같아서 랭크도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당연히 랭크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랭크를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일단 벤도 벤인데 그건 두 번째고 게임이 15분이 안 넘어가요 진짜 15분 만에 끝나거나 후반 가도 재밌는 장면 안 나와서 솔랭을 접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솔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막 4,5시간씩 했거든? 근데 영상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결국 지쳐요 저도 이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하다 해야 되나? 랭크 게임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는데 재미가 없는데 어떡해 반찬 투정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뭐 하고 싶은 거 할 겁니다 랭크는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잠시 쉴 때도 되지 않았나 근데? 원래 랭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심을 찾은 거라니까 초심을 찾아줘 지랄 안 해도 지랄 해도 지랄 일단은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매칭 주작 매칭 주작 하는데 병들어가니까 그냥 탓할 게 필요해 보이는 그런 거 같긴 해요 탓할 게 없으면 멘탈 유지가 안 되거든 맹신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걸로 위안을 삼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아니 신성한 탑의 원거리를 진짜 그강 무도하네 어? 아 38 기분 좋겠다 야 탑의 노아드 들었지? 하하하하 탑의 와드 없다 야 근데 왜 스펠 위치 바뀌어 있냐 이거 분명히 바꿨는데 미련을 못 버렸어 미련을 못 버렸어 미련을 못 버렸어 미련을 못 버렸어 아 수발 아 미안합니다 개소네 와 이게 다 숨을 못 쉬겠다 띠뚱 오드 새끼야 뒤통수 새끼야 어어어 아 아 아 아 오마가 반대야, 이씨! 에라이, 모르겠다, 이씨. 아, 라인 조졌는데? 아, 왜 스펠 반대야? 아니, 이건 아니죠. 아. 어거지로 한 턴 벌었습니다. 분신으로 맞아버리기. 야, 너 숨은 쉬고 있니? 니달리가 그냥 휘저고 다니는데? 니달리가 조롱해요. 정말 못된 녀석. 이 녀석아, 잘가라.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기네. 니달리 주쟁이 털더니 별거 없는데? 조금 불쌍할지도? 니달리 크크. 초반에 겟주어 펼때는 어? 좋았지? 니달리님. 사코닉 한번만 불러주세요. 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걸 도망가? 그러게, 왜 이불 털어? 니달리야. 재밌었네요. 하하하하